가방을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.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. 알겠다. 아유 이게. 언니 꺼를 누지 마요. 마주 마요. 왜 이렇게 멀어. 마주 마요 우리. 번지가 뽀뽀 한번 해줘야지. 번지가 뽀뽀 한번 해줘야지. 막 이런 거 해야지. 상엽. 상엽 오빠. 제시 뽀뽀하고 싶어? 이런 거 해야지. 야 오늘 왜 이렇게 뽀뽀 얘기가. 뽀뽀하고 싶어? 질문할게 상엽 오빠한테 할게요. 제시가 뽀뽀 얘기할 때 솔직히 한번 상상해봤다. 아니 사람 얼굴을 보는데 입술은 보이지. 입술은 보이지. 우리 연기. 연기 게임이 나오면 나랑 할 수 있어? 연기 게임. 뽀뽀를. 뽀뽀를. 오빠 그런 드라마 찍으면 여자들 뽀뽀하면 나중에 좀 좋아하게 돼?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니까. 뭐야 저 말이 저렇게 돼? 하하하하.